자기가 정커맨드 백데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면 폴리나 브라이언으로 백데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 캐릭터로 또 백데시가 나가면 정커맨드 백데시가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는 백데시가 아니고 사면벙이죠. 사면벙. 같은 기술을 3번 쓸 수 있는 그런 남자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 아. 예. 자 아스카. 아. 아스카. 택푸. 아. 17승. 개쩌네. 아. 그때 물새님이 가르쳐준 가르침대로 로우킥하이킥 그때 물새님이 아스카 잡는 로우킥하이킥라 그랬거든요. 로우킥하이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이제 로우킥하이킥을 적절히 섞어서 공략을 하라는 거죠. 로우킥. 어. 뭐야. 카운터가. 아. 아. 내가 착각을 했네. 아. 좋습니다. 로우킥하이킥. 갑시다. 기다렸다가. 아이고. 패턴인가. 로우킥. 한번더. 하이킥. 와. 탁. 로우킥. 와. 되네. 로우킥하이킥이 돼. 다닥. 탁. 기다려주는 모습. 습. 아. 네. 맞습니다. 갑시다. 행신뻥발. 기다렸다가 앉아 죽고. 행신뻥발. 어. 큰일날 뻔했다. 옛날아. 다다. 패턴 걸리시나요? 패턴. 안거리고. 백댓이. 와. 백댓이 하고 바로 내리면 저기 소리 카운터. 와. 자자자자자. 와. 이게 패턴이구나. 아. 다음번에 또 저 패턴 쓰시면은 제가 카운터 한 번 내볼게요. 패턴 좋았습니다. 기다려 죽고. 로우킥. 카운터. 아. 콤보 잘 때려주는 모습. 횡보. 돌아 죽고. 탁. 로우킥. 파이킥. 와. 파크. 앉아. 로우킥. 함은다. 좋고요. 아. 근데 콤보가 좀 아쉽고. 탁. 와.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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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가 나오기 전에 끊어버려. 첩풍. 좋아요. 이길 수 있다. 탁. 타닥. 때리기 전에 먼저. 아. 제자라 그러세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화이킥. 뒤로 굴러 죽고. 아. 확정이네. 뒤로 굴러도. 아. 망했다. 아. 침착하자. 침착하자. 와. 이번에 바로 쓰네. 낙법 쓰면 일단 무조건 확정이구나. 와. 패턴 봐라. 낙법 치면 일단 저게 무조건 확정이네. 흠흠흠흠. 아. 한 두판정도 더 해보고 싶은데. 낙법 치면 저게 확정인데. 낙법 치면 무조건 저게 확정인데. 더 세게 때리려고. 이제. 어. 뒤로 빠져가지고 패턴 유도한거죠. 한 두판정도 더 해보고 싶은데. 저분이랑. 패턴이 엄청난데. 의자 앉으면 수제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벌써 지금 의자 다니신 분이 있어요. 흐흫. 흐흫. 아. 또 그건 아닌가. 그분은 올 때부터 빨강단이었거든. 처음부터 빨강단이었어. 그분은. 흐흫. 아. 또 만났네. 패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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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로우킥 하이킹. 로우킥 하이킹. 바로 써볼까? 로우킥을 바로 써볼까? 맞을 것 같은데. 아. 횡보돌아주는 모습. 칵. 와. 이게 안되네. 난 이거 쓰면은. 횡치는 걸 잡을 줄 알았거든. 패링 해주는 모습. 타이밍. 아. 씨. 개뚜까만 해. 진짜. 기다렸다. 아. 기다렸다. 로우킥 했는데. 아. 딜캐. 어. 시선. 시선 아니야? 시위야? 앉아. 뭐야 이거. 무슨 패턴이야? 탁. 탁. 한 번 더. 한 번 더. 아. 한 번 더. 아. 한 번 더. 미쳤다. 패턴. 기다렸다. 로우킥. 뻥발. 와. 횡으로 피해주는 모습. 와. 18승 괜히 한 게 아니네. 다닥. 탁. 초풍. 뻥발 써주는 모습. 벼꿈 깔끔하게 때려주지는 못하고. 잡아주는 모습. 누워. 하다. 앉았으면 소 뗄뻔했죠. 로우킥 때려주고. 갑시다. 남자답게 이번에도 로우킥이다. 이번에도 로우킥이다. 봤습니까. 이것이 남자. 남자들의 싸움. 물러설 수 없는 남자들의 싸움. 타닥. 카트. 탁. 아. 오오. 망했다. 망했다. 뒤로 일어나주고. 타닥. 탁. 어. 콤보. 좋고요. 아스카 상대로 진은 무릎을 좀 자주 써주면 좋아요. 저게 반격불가기 때문에. 자주 쓰면 좋아. 백돼시? 어. 좋아요. 혹시라도 아까 백돼시하고 기술을 내밀어서 카운터가 났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봤습니다. 어어. 길케. 탁. 탁. 앉아. 굴러주고. 어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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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망했다. 망했다. 하단 한 번 더. 어. 다행이다. 어. 미친. 저게 가드백이 있네. 가드백이 없게 생겨가지고. 아스카. 강하다. 역시. 근데. 아. 아까 그분이네. 아까 이분이랑은 세 판 해봤으니까. 한 판만 안하고 안하는걸로. 아까 이분 패턴이 좋았으니까. 저도 한번 그거를 받아내 보려고 해볼게요. 갑시다. 카운터인가요? 아. 이것도 안되네. 횡을 어떻게 치시는거지? 횡신을 길게 치는건가? 날라 추는 모습. 와. 침작하게 기다려주시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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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킥. 아. 내가 늦네. 탁. 저거 이탈 한 번 흘려야겠네. 계속 쓰시네. 어. 야. 아. 여캐는 이게 안되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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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헬로키. 헬로키.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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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까? 딜케. 머시. 아닙니다. 저는 그런사람 아니에요. 질것같아서 도망치는 그런사람 아닙니다. 이제 아까 저분이랑은. 세 판을 했으니까. 탁. 아. 이게 안되는구나. 렐라우키. 와. 백드시 헬리기. 앉아. 아. 배턴 걸리고. 앉아. 봤습니까? 이것이 심리제한이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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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미셨으면. 횡신치고. 아. 근데 판정이. 공중판정. 백드시. 잽. 잽. 원. 자. 퍽. 잽. 어어. 망했다. 망했다. 아. 버튼을 좀. 아. 생각하면서.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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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백드시 안기. 빵발. 패툰. 움직이셨네요. 타다다. 잡아. 기다려. 타다다. 아. 그렇습니까? 죽. 어어. 어. 풀어. 맞습니까? 잡기 보고 풀어주는 모습. 타다. 탁. 타다. 타다. 탁. 기다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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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를 안해버렸다. 아스카 상대로 중립가드를 해버리면은 저 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어어어어. 중립가드를 좀 하면 안됩니다. 어어. 웬만하면 하면 안돼. 김치 써볼까? 김치. 아. 김치가 안나오는 상황이었다. 근데. 어어. 아니. 이게 나와. 어어. 아. 폐. 하다. 넘사토. 잡아. 어. 폐링. 와. 씨.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야. 다른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 아니었떤.